와 사이즈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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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티킹입니다 오늘 날씨 되게 더워요 오늘은 그님 만나러 부안에 왔어요 멀리도 왔죠 여기 오는데 집에서 4시간 걸렸네 여기 뭐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와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바다가 번쩍번쩍합니다 물때는 물때인가 봅니다 이제 꽃게 구멍이도 끝나고 물때도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봐요 오늘은 금요일 자 오늘 그님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대해주세요 아 이게 물색이 안나와 진짜 물이 더 빠져야겠는데요 간간히 한마리씩 보이네 야 꽃게 잡았습니다 잡았어 야 꽃순이다 꽃순이 disparate 이거 찢겨 어디갔냐 오우 굿샤 야 Six찋게 어디갔냐 오우 굿샤 현재까지 오자마자 현재까지 이마께 viene 잡았어요 어 사이즈도 제법 좋습니다 또 열심히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인 행복드릴 형님하고 같이 오 여깄습니다 또 물속에 안 보이잖아 이거 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좋다 좋다 여기가 그 말로만뒀던 꽃게창국 인가? 나한테 천국이고 너네한테는 지옥이다 가죽었다 너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천천히 샀다가는 안되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해야 오늘 중간 침을 합니다 이게..우와 야 일단..우와우와 되게 빨라 이야 이씨..우와 사이즈 구축입니다 죽여..우와 사이즈.. 이야 사이즈 짱 짱 짱 짱 짱 짱 이런 시간이 없어 빨리 감아야돼 말할 시간이 없어 이거 말하면 떠다니고 우와 사이즈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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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날라다니고 있어 날라다니고 있어 시작상자 시작상자 와 이렇게 좋아 와 이렇게 좋아 이야 시작사이즈 90도 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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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 날라다닌다 날라다닌다 날라다닌 더 보이세요? 크게 날라다니는거? 와 여기 좀 작으네요 이렇게만 이렇게 하나 이런 사이즈 하나 우와 1타입이 사이즈 대박입니다 1타입이 우와 무섭이 또 살짝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저기다 아주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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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있어 계속거라 내가 많았다 우와 계속거라 잘 봤습니다 이야 이게 꽃게 천국이야 꽃게 천국 좋다 아주 기분 세진다 세져 이야 역시 멀리 오면 보람이 있어 응? 소재 여러분들 이야 이렇게 오니까 와 저게 막 날라다니고 날라다녀도 나한테 볼 때 야 봐 봐 봐 봐 봐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날르는거 한번 떠봅시다 이야 아예 작가 살려줍시다 왔어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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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얘 좀 좀 살려주잖아 잘가라 야 이제 엄마댓고 오지 말고 아빠댓고 우와 죽을다 죽을다 내가 간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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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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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내가 왔다 구이야도 왔어 이제 좋습니다 아니 그냥 살이 뺏겠네 어 저기다 저기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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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래 뺏겠네 그래 뺏겠네 그래 뺏겠네 오우 그래 뺏겠네 스키가 치우고 도와주는거 집게를 꽉 잡고 있어서 빨리 도망가라고 눈치 깨니요 한 번에 판네마리가 있어서 어떤걸 떠야될지 몰라 큰 놈을 떠야지 큰 놈을 야 꽃게 보이세요 저기 여기 꽃게 꽃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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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잡으러 가고 가는데 잡아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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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주 크다 정원을 잡으러 간다 또 있는거 또 있는거 또 있는거 이차 들기만 하면 돼 갑시다 날라다니는거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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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다녀 이렇게 와 사이즈 좋죠 응 땅 이렇게 들면 돼 바닥에 났다가 응 와 사이즈 좋아요 와 죽이네 죽이네 아 죽는 놈이냐 안 놈이냐 암눔이네 내가 아빠 될거라고 그랬어 내가 엄마 될거라고 그랬어 이제 가을에는 수꽃개가 되겠습니다 수꽃개 안꽃개는 산란을 해서 살이 없애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이제 될까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두 마리 한 번에 그 옛날에 또 아시죠 공기놀이 공기 공기 더우 약간 길게 있으면 한 번에 싹 훑어버리는거 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 보자 아 예 좋다 방탱 그냥 찾았을 때는 얼른 가라 마음밖에 이기잖아 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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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두 마리 깜짝이야 모르겠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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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짓기 중 미안해 아 너네 또 삐꼽빵꼬 하고 있는데 미안해서 잡기 아유 어 방금 잡은 두 마리 두 마리 큰 놈이에요 둘 다 아이 변태들 우리 저기 구독자 두 분이서 또 오셨거든요 구독자와 동출 저 포함해서 네 명에서 이렇게 부안까지 왔습니다 오돌이 좀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기 오시는 분들 오돌이 잡으라고 순차만 뜰 채 제가 챙기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괜히 돈 만 들었네 아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아래서 위로만 와 우와 우와 얘 얘 얘 진짜 재밌겠어요 실제로 물 속에 담가 놓고 있는데 지가 알아서 들어와 와 워낙 많으니까 뭐 알아서 들고 들어오는구나 크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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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몇 가지 중에 제일 크다 우와 순놈 순놈 와 짱인가 짱 그래 그래 물 속에 잘하다가 가만히 있잖아 오케이 꽃게 꽃게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씨앗이 좀 작아요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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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가 없었으면 나가 여러분들 전화 잡았어요 실제로 전화 야 이거 안 해 버려 버리고 다섯 마리 한 마리 작다 야 넌 나와 응 넌 작아 사려줄게 나와 말아 내 마리 들어가 왜 꽃게님 이렇게 잡는 거야 어 오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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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이는 나의 영광이 아니었나 어 여기 또 있어요 오돌이 잡았어 오돌이 오돌이 이야 티어리 좀 작은데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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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도로 보관 얘도 잡고 오돌이도 잡고 오돌이가 한 마리의 사이즈 좋은 거는 아 아 만원씩 해요 만원씩 어 또 갑자기 또 오돌이의 눈이 꽂혔는데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야 야 새마리 다 떼줘 새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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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따 수산시장이다 수산시장 수산 새마리 아 이제 간절시간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아주 팔뚝이 아파 죽겠습니다 아주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조카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야 진짜 저기죠 꽉 찼으면 완전 만통이에요 야 이게 11호 조카통이거든요 야 어떻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나 그럼 오돌이 보여줄게 오돌이 오돌이 4마리 잡았습니다 오돌이 야 씨알 좋은 오돌이 어 어 하나는 오돌이가 아니라 대하네 열조건 대하 대하구요 요 세 마리는 오돌이네요 야 얘는 진짜 사이즈 좋아요 일단 오돌이는 이따 소주에다가 한번 회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저기 큰게 한 마리 만원짜리인데 응 어떻게 한번 먹어봐야죠 얼마나 맛있길래 만원이지 일단 이렇게 오늘 잡고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rilMarco 이제 19 20 20 21 22 21 감사합니다.